지금 보십시오, 이야 정말 맛있겠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주는 거 지게 P A S T A 파스타 and P I Z Z A 피자 와우 정말 맛있겠다 야 지민이 형, 야 너 나 안 때려 우리 파도 해 뭐야 그냥 똑같이 하란 말이야, 때려! 좋아! 좋아! 너 때려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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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때려 좋아! 너도 때려, 정부가 때려 봐! 좋아! 언제나 행복하긴 형님 야 너가 1분에서 6포랑 오지면 되게 맛있는 거고 너 사실 뭐 생각해가지고 사온 거야 물티슈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, 내가 물티슈도 샀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! 한 번 해 죽는 거야, 너는 먹는 방송 한 번도 못 봤니 여러분 이 음식점 보십시오, 이야 정말 맛있겠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주는 거 지게 봤지? 연습실에 나 형님 같이 왔어요 우리 아니야 내가 너 오늘 하루가 이틀 먼저 왔지 계약은 내가 너 먼저 했어요 계약은 너가 먼저 했는데 내가 그 연습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남준이 본 거는 하루 이틀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없을 때, 없을 때, 1형 승인으로 바꿔야 돼 아니, 쓰긴 쓰는데 그때 배가 고플 때 정훈이 형 되게 까다롭네 아니, 내가 버금 먹는데 내가 까다롭던 거야지 너가 진단 말이야 아, 무슨 힘이 아니라 진실이라고? 아니, 이... 배보이네, 이거 배보이네 그러면 1위는 누구야? 1위는 누구? 1 터져! 1 터져! 하하하하